안녕하세요 김담입니다 지금부터 마르클레르 엠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뮤직 요즘 많이 듣는 음악은? 아소토 유니온의 Thinker Virtue랑 맥 말티스의 Mother라는 곡인데 최근에 알고리즘을 통해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샤워할 때나 그럴 때 자주 듣고 있습니다 머스테이브 아이템 항상 챙겨다니는 필수템은? 저는 립밤을 무조건 가지고 다녀요 입술이 많이 건조해가지고 수시로 좀 많이 발라주고 밖에 나갈 때 꼭 지갑하고 같이 챙기는 아이템입니다 무비 최근 본 영화 한 편을 추천해준다면? 옛날 영화 중에 아멜리아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자 주인공이 너무 사랑스럽게 나와서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게 귀엽고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는 영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친구들한테나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 되게 귀여운 영화라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모닝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일단 일어나서 핸드폰을 먼저 봅니다 핸드폰을 봐서 그 전날 온 연락들을 확인하고 문자를 남기고 그리고 이제 씻으러 가는 것 같아요 마리클레르 커버 촬영 소감은? 제가 첫 마리클레르 커버 촬영인 것 같은데 찍었던 옷이나 이렇게 액세서리나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찍었던 것 같고 저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먼데이 월요일을 이겨내는 방법은? 보통 저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 힐링을 하거든요 사실 월요일을 이겨내는 방법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에 무언가 먹고 싶은 거를 생각하면서 일을 끝내고 그걸 먹을 상상을 하면서 집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양꼬치? 사실 어제부터 오늘 끝나고 양꼬치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었어요 양꼬치를 먹을까? 집에 가서 고기를 그냥 구워 먹을까? Q. 멘탈? 나의 멘탈을 지키는 휴식 방법은? 원래는 제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잠자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새 한때 또 제가 운전하면서 노래 듣는 거에 빠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요새 혼자 운전하면서 노래 듣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Q. 메모리? 최근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친구들하고 숙소를 빌려서 먹고 싶은 거를 정말 다 먹었거든요 회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깔아놓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냈던 그런 시간이 저는 되게 너무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Q. 모먼트? 오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순간은? 티파니와 함께 이렇게 또 예쁜 주얼리를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것도 너무 예뻤고 좋은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Q. 모티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의 원동력은?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가족, 친구, 제가 좋아하는 분들 그게 제가 그래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티파니와 함께 마리끌레로 화보를 촬영했는데요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